무언 마을 3단지 동신아파트를 2008년에 구입했습니다. 직장이 운정 쪽이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고민이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입니다. 10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직장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사님, 이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아파트들은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지도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분도 여기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행신력 쪽 주변 지역에 철도 차량기지가 있는 것은 철도 차량기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고 유해 시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행신력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기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 자체, 많은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기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차량기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주변 지역의 철도 노선 자체를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에 대공역 쪽이 위치해 있죠. 또 행신력이라든가 능공역 쪽 주변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능공재정비 촉중지구라든가 바로 위쪽에 바로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화정역이라는 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거 안쪽으로 해서는 광유솔도망과 더불어서 고향선 라인도 이쪽 안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받는 수혜 지역, 대공역 쪽 주변 지역이 가격이 주변 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이쪽 주변 지역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상업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군 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별빛마일이라든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기대감 또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어떤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제 세절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고향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철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또 대공역 쪽 가게 되면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죠. 뭐 GTX A 노선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노선이 대공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수혜 지역이 어디냐 이 안쪽으로 수혜는 분명히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와 또 상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붙어져 있고 또 주변에서의 편의점이 잘 되어져 있고 상업시설이 잘 발대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구상권, 구지역들이 먼저 이런 것들은 가격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이제 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행신력과도 바로 역세권 쪽 주변 지역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매도 시기를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전세를 놓고 일단은 좀 다른 전세를 놓고 가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할게요.